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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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퐈 툭 툭 툭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하게 바비 아우 감사합니다. 누가 와서 이 옆에 있는 인간 좀 채워봐라 요크! 아 귀여워! 아 귀여워! 아 귀여워! 강아지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이렇게 막았지? 이렇게 막고 한 번 탁 쳐서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막고 세 번을 막고 아니야! 그거 핀던 거야! 이게 바로 학 권법이라고 아 너네 뭐 들어갔어? 뭐야 이거 뭐야? 이게 털법이야? 아 털법 당했어 맞나? 요새 봉지 좀 짜증나고 있어 귀 귀 귀 귀 아 엄마 자야지 자고 있어 엄마 자는 장이야 생방송 쁘우우 손으로 먹는 게 쁘우우 샤워 혀 족 지금 나 쬐겨보고 있지? 아 귀여워 너 왜 방금 나 왜 때린 거야? 쥐다리로 졸라 세게 발로 두 번 차 왜 때리는데? 아 왜 때려? 아프잖아 아 줄나 아프네 말이냐 뒷발차기하게 그러니까 방금 봤어요? 저 두 대 완전 세게 팍팍 맞았다고요 좀 아팠어요 아파 아팠어 뒷자리로 나 때렸어 방금 봤어? 아싸 뒷자리를 못 때렸 아팠어 뿌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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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! 짜증나! 짜증나! 엄마가 저 뽀뽀해서 짜증나요, 우리 꿈쥐가! 꿈쥐 엄마 사랑해! 그쵸? 엄마가 꿈쥐 사랑해! 으으으으으음 똑같다! 발톱이! 아우 진짜... 아 제발... 한번만 부탁이야! 제발.. 어우 진짜야! 아 제발! 아 꽁진아! 아 제발! 아 진짜 왜 그래? 여러분! 여러분 저 점 살려주세요! 아니요! 여러분! 숨박혀! 숨박혀! 꼭지야! 숨박혀! 숨박혀! 꼭지야!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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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! 아 보인다! 안 보인다! 숨박 ese! 뿅! 예옹! 3 5 8 10 11